자, 미리 받아둔 고민사연 좀 만나보죠. 이땡땡님의 사연을 각색해봤습니다. 음악 주세요. 여보, 이 영상 좀 봐봐. 너무 예쁘지? 오, 진짜 예쁘다. 우리도 나 애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애가 안 생길까? 나는 애기 낳으면 딸 낳고 싶은데 첫 딸은 아빠 잡는다던데? 안되겠다. 딸은 안되겠다. 내가 뭐? 딸이 진짜 나 잡고 아, 안되겠다. 이거 읽고 있지만 참 짜증나네, 진짜. 좀 그렇지? 그래, 알았어. 그래, 많이 그렇지. 그건 됐고 3년 동안 자연 임신하려고 노력해도 안된 거면 우리 시험관 준비해야겠지? 아, 근데 그거 여자들이 진짜 힘들다던데. 야, 그거 니 괜찮겠나 그러는데. 아, 아이 낳으려면 엄마로서 힘내야지. 아, 근데 남자도 힘들지 않나? 억지로 막 뽑아내야 된다던데? 방에 가둬놓고 영상 틀어주고? 어, 진짜? 아, 내가 안 본 걸로 틀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본 게 없는데. 어쩌지,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 찾을 수가 있는 거 맞아? 근데 왜 시험관으로 아이 생기면 쌍둥이가 많잖아. 우리 쌍둥이 키울 수 있을까? 아이고, 일단 미리미리 걱정하지 말고. 일단 성공하는 게 뭔지 아니까. 우리 근데 시험관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아, 시작도 하기 전에 답답하다, 진짜. 꽈추왕자 Y공주. 시험관 시술 중인 부부인데 걱정이 너무 많아요.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줘요. 열렬히 이땡땡님의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전립선 영양제에 챙겨드리고요. 고민 사연을 토대로 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시험관 시술의 모든 것. 야, 이거 조사 결과를 보니까 난임이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2017년에 약 30만 2천 명. 그리고 2021년에는 35만 2천 명. 6천 명. 야,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단 난임의 이 원인 뭘까요?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임이 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에 일찍일찍 가면서 진단이 더 빨리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원인은 저는 늦은 결혼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요. 아무래도 다 늦게 결혼하니까 20대가 사실 제일 임신이 잘 되는데 20대를 지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요즘은 훨씬 많잖아요. 20대에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30대 넘어서 다 하니까. 아무래도 가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난임 진단을 받으면 인공수정하고 시험관 수술 시험관 시술 이건 가장 많이 하게 될 텐데 둘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두 가지가 완전 다른데 보통 맨 처음에 하는 건 그냥 배란만 시키는 시술을 제일 먼저 해요. 배란하는 약을 먹이고 날짜를 줘요. 숙제 날짜를 주고 두 분이서 관계를 해라. 이게 가장 첫 번째 이루어지는 방법이고 그렇게 해도 안 되거나 남자의 정자가 조금 활동성이나 개수가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자를 여성의 자궁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인공수정. 인공적으로 수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시험관 시술은 시험관에서 수정을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성의 난자를 빼고 남자의 정자를 빼서 몸 밖에 있는 실험실에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이 만든 수정란을 다시 엄마 자궁에 넣어주는 거. 이게 시험관 시술이에요. 더 복잡해요. 그러면 엄마 자궁에 다시 또 넣어주는 게 그렇죠. 애기 알을 쉽게 말하면 결국에는 자궁에서 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궁에서 클 수가 없는 거죠. 정자만 넣어주느냐 아니면 수정란을 만들어서 넣어주느냐 세트로 넣어주느냐 단품으로 보내냐 그래서 이게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은 이걸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게 왜냐하면 시험관 시술이 그렇게 어렵다며 그 이유가 그거네. 네. 그렇죠. 난자 채취를 해야 되니까 난자 채취하는 과정이 어쨌든 수면을 해가지고 굵은 바늘 같은 거 긴 관을 찔러 넣어서 배 안에 있는 난소에서 난자만 꺼내는 시술을 먼저 해야 해요. 엄청 고생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데 시험관 안에서 수정을 시키는 거죠. 네. 실험실에서 정자 중에 멀쩡한 애랑 난자랑 여러 개 수정란을 여러 개 만들어요. 그러면 수정란이 한 6개도 나오고 10개도 나오고 적으면 3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일부를 엄마 몸에 착상을 시키고 나머지는 얼려놓고 그렇게 시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되게 원초적인 질문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자연인신 자연인심이 아이고 인심 인심을 잃어낸다. 이게 이런 걸 안 해봐서 그래. 원초적인 질문인데 이게 자연인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아이보다 이제 건강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르신들은 네. 그런데 뭔가 인위적인 무언가가 들어가면 뭔가 더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제왕절개랑 자연분만 가지고도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고 네. 그런데 실제 시험관 시술이나 이런 인공수정을 해서 태어났다고 해서 어떤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더 높고 유병률이 높고 이런 거는 없어요.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자연인신하는 게 안 되니까 약간의 의술의 힘을 도와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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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담감 가지고 이렇게 막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시험관 아기로 얼마나 많이 얘기를 낳았는데 맞아요. 그 친구는 다 아프고 불편해야 되나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시험관 아기 할 때 그 수정란에서 먼저 배아에서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유전자 검사도 하거든요. 아, 미리미리. 네. 염색체나 뭐 몽땅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염색체 이상이나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상하지 않은 수정란을 골라서 착상을 시키기도 해요. 네. 네. 외국에서는 성별까지 확인해가지고 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확실하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일부러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죠. 아, 그래요? 일부러?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임신 중자 낙태시키는 게 아무나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심각하게 병이 있어가지고 아, 얘 퇴원하면 쉽게 말하면 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것 같은데 하면 낙태가 막 쉽게 될 것 같잖아요. 낙태 거의 안 되거든요. 정말로 뭐 진짜 유전적인 질환이 있다든가 심각한 여러 가지 뭐 뭐 이렇게 성범죄라든가 몇 가지 이렇게 4년이 아니면 나라에서 낙태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면 우리 쉽게 말하면 다운증후군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것도 법적으로는 낙태가 안 돼요. 그런데 다운증후 이미 알았어. 이십 몇 개월 돼가지고 몇 주 됐을 때 알았다고 하면 나아야 되거든 무조건. 그렇지만 만약에 인공수정을 했는데 유전자 검사했는데 어, 염색체 이상하네 하면 쉽게 말하면 그건 안 쓸 수는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하라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도움될 수도 있긴 있잖아요. 만약에 보면 너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집안에 유전적인 질환이 계속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검사를 이상을 아는 나이 주수가 21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럼 주수가 꽤 높잖아요. 그럴 땐 임신 중절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수예요. 그럼 추산하는 수는 아닌가요? 6, 7개월 이래되면. 그렇기는 한데. 자유부만은 봤는데 저도 거의 추산하는 식으로 유도구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워서 일장일단이 있는 거고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두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에 예전서부터 이런 가정력이 있어서라고 했을 때는 그것으로 알아볼 수 있다. 오해하지 말은 게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무조건 시험 받으라고 하라는 게 아니고 시험가 나쁘다고 하니까 장쌤이 있다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아요. 그리고 검사를 못하는 것도 있고요. 다 검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극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성들도 힘들지만 남성들도 되게 힘들다고 남성들이요? 갇혀서 자기가 홍원장님 같은 사람은 힘들 수 있지. 왜냐하면 안 본 영상이 없어서 안 본 영상이 없어서 힘들지. 안 그러면 그 정도로 뭐 고통스럽지 않다. 약간 조금 민망한 거잖아요. 그 방에 갇혀서 셀프로 빼줘야 되니까 컵에다가 받아 나올 때 약간 자괴감이 될 거냐. 그 컵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설마 자판기 컵이에요. 설마 모금컵이 받아오지 않을까 그냥 유학적이 쓰는 약간 통을 들어요. 아 따로 이제 대단한 컵은 아니고 분리가 돼 있구나. 그럼 거기는 장르가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는 처음이라서 아니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저희들이 인터넷 초고초만 연결해 놓으면 그분들한테 잘 찾아보고 만약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있으면 그분들이 봐가지고 뭐 이런 걸 보고 있냐면 자기 휴대폰에서 찾아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아 소장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 걸 찾아서 대부분 자기 걸 보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거기 건 약하다? 쾌적한 환경만 조성해 주면 돼 있고 아 저 집이 정자맛집이네 그런 건 없어요. 아 맞춤 영상을 틀어줄 수가 없구나. 무슨 맛집이라고요? 정자맛집이라고 아 저 집에 가면 아 세계 최초네요. 아 정말 아 진짜 시험관인 시슬로 아이를 낳으면 베이비가 이 쌍둥이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수정란을 한 개만 착상을 했는데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통 두 개는 넣어요. 그리고 나이가 좀 많거나 예전에 실패이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세 개를 넣기도 해요. 그래서 세 개를 넣었는데 한 개는 착상이 안 되고 두 개만 착상이 되거나 하면 두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넣었는데도 한 개만 착상이 되면 한 명만 태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쌍둥이가 싫다 이런 경우에는 세 쌍둥이부터인가 이렇게 선택적 유산이라고 해서 한 명을 없애주는 시술을 하기도 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 두 쌍둥이는 보통 그냥 출산을 하고 세 명이 넘어가면 엄마한테도 굉장히 위험 위험이라기보다는 엄마 너무 힘들고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높으니까 그렇게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험관 시술, 인공수정 이런 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결혼 안 한 친구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 안 한 사람은 안 해줘요.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연녀랑 내연녀가 부부인 척하고 가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연녀였고 여기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실제 부부 사이에서는 아기가 없었나 하여튼 그러다 나중에 유산 문제 상속 문제로 소송이 걸렸는데 내연녀의 자식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결국 이 소송의 불똥이 시술을 해준 병원으로 태워갖고 의사까지 법정에 불려나가는 일도 생기고 나중에는 원래 본처가 의사한테까지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불법은 아닌데 그렇죠. 불법은 아니죠. 법정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의사가 책임을 뭐라고 해야 돼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어떤 얘기인 줄 알겠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시술을 전체적으로 안 해주고 있고 아니 근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내연녀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내연녀서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 증명서를 다 서류를 여러 개 제출을 해야지만 이 시술들을 해주고 이런 걸 해줬을 때 나라에서 급여를 해줘요. 지금은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끔 진행을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 안 해주고 아니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부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부부 있잖아요. 사실혼도 증명하면 해주기는 해요. 사실혼까지는. 이거 엄격해야겠네. 자 여기서 뜨거운 퀴즈 하나 갑니다. 두 분이 함께 내주시죠. 네. 시험관 시술은 난임치료 방법 중 하나로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수증시켜서 자궁에 착상시켜 임신에 이르게 하는 시술 방법인데요.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는 1978년 7월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험관 아기 출산에 성공한 때는 몇 년도일까요? 1번 을충년 푸른 소띠의 해 1985년 2번 갑신정변이 일어난 해 1884년 정변이 나겠다. 갑신정변 지금 3초. 원래 라디오에서는 3초 이상이면 방송사고라고 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도 갑상선이 놀랐어요. 저도 대본을 안 받아봤는데 갑신정변 속에서 제가 갑오교육하고 옛날에 외웠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거라서 저희 갑상선도 이러다가 인공수정하겠어요. 같은 갑신에 또 이게.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1035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무료는 고릴라 보내줍쇼. 1부 마무리하고 오늘도 노래 못 듣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언제나 뜨겁고 항상 궁금하고 알고 싶은 성 관련 고민을 짚어보는 타임 시간 본격 29금 뜨겁다 못해 될 것 같은 성 고민 클래스 업계 탑2 홍성우 김지은 원장과 함께합니다. 과주왕자 와이검유 뜨거우면 지상렬 2부 시작됐습니다. 개인적인 본네트 문자 마음의 문자를 다시 한 번 보내겠습니다. 아까 김지원 원장이 충분히 설명을 해줬는데 약간 조금 다시 상렬이가 정리가 안 되는 게 인공수정하고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인공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시험관 수술까지 간단 말이죠.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할 것 같고 절차가 복잡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공수정은 말 그대로 수정을 시켜주는 건데 보통 관계를 하잖아요. 이거를 정액을 싹 액기스를 모아서 우리가 정자 안에 직접 사정을 딱 시켜주는 게 인공수정이고요. 자궁 안에 죄송합니다. 자궁 안에 그냥 사정을 딱 시켜주는 게 인공수정. 그런데 만약에 정자가 활동성 있는 게 몇 마리가 안 되고 너무 양이 적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궁에 싸줘도 수정이 잘 안 될 수 있고 그리고 여성의 나팔관이 막혔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정 자체가 안 돼요. 여성의 몸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러면 밖에서 우리가 수정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밖에서 합방을 다 해줘야 돼. 다 넣어서 만들어줘야 돼요. 양념 다 묻혀가지고 그럼 정자도 한 6개 7개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정을 밖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완성품을 다시 자궁에다가 넣어주는 게 시험관 시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투를 다 그냥 틀어줘야 되는 거네. 그렇죠. 옷걸음 매주고 이 시험은 그러니까 미팅 같은 거고 약간. 미팅 시켜주는 거죠. 얘는 소개팅 같은 느낌이네. 직접적으로 대면 시켜주는 약간.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인공수정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시험관 시술로 넘어가고요. 처음부터 인공수정이 안 될 것 같은 분들은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가 인공수정 했다가 안 되면 시험관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특수한 케이스 빼고. 네. 그러면 과추형 그런 분들이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사정이 안 되면 직접적으로 태세를 해가지고 고안에서 이렇게 세포에다가 세포에서 정자가 직접 채취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빼서 시험관하게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정상 임신 그러니까 정상 임신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일단 역행사 사정을 하든 아니면 무정자증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정자가 없어. 그러면 우리 고안에 직접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직접 이렇게 압수수색에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포 찾아가지고 정자 공거 있기는 있어요. 찾아야 돼. 그러니까 막 찾아가지고 빨리 검사실 보내면 현비경 봐. 그러면 정자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또 반대편에 해가지고 막 세포 뜯어가지고 보내면 정자가 확인됐습니다. 몇 마리 확인됩니다. 하면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중한 정자 해가지고 아까 소개팅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인공수종이 조금 힘들겠다. 그래도 그나마 이건 다행이지만 세포 자체 쉽게 말하면 썰토리 온리 신드롬이라고 쉽게 말하면 정자 자체를 못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안 돼요. 그냥 그건 솔직하게.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시술 이름이 뭐요? 셀트리온 뭐요? 아 태세라고 태세. 태세요? 태세라고요. 태세 익시래가지고 테스트큘라 이런 게 많이 익스트랙션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고안 열어가지고 고안 세포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잘라내가지고 고구를 가지고 이렇게 현비경과 사사시 뒤져가지고 이렇게 정자 한 마리라도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기적적으로 잘 차단해가지고 한 마리라도 임신되면 정말 소중한 애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그럼요. 그게 의술의 힘인 거죠. 진짜로. 귀한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앞서 내드렸던 뜨거운 퀴즈 문제가 뭐였죠? 네.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는 1978년 7월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험관 아기 출산에 성공한 데는 몇 년도일까요? 네. 1번 을충년 푸른 소띠의 해 1985년 2번 갑신정변이 일어난 해 1884년 자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정답은 1번 1985년 이었습니다. 1888년이 정답이면 되게 재밌겠다. 네. 우리나라로 김옥균씨가 맞는 수 있지. 옥균 형님이 진짜 정변 맞네. 정변 정변 이네요. 이분이 누굴까 궁금하다. 생각보다 늦긴 늦네요. 나도 산부인과가 아니라서 85년이면 78년이 의외로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7년밖에 차이 안 나네. 시험관 하기가 생각보다 더 늦게 되었구나. 궁금하다. 나이가 이제 85년생이면 몇 살이죠 이분이? 그러니까 40살 됐네요. 38이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두 분 말씀대로 의술의 어마어마한 이게 처음인데 지금은 엄청 많이 태어나고 있으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깃발을 꽂은 겁니다. 맞아요. 정답자 몇 분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선물 받을 분들은 선곡표 꼭꼭 확인하기. 자 이제 실시간 질문들 바로바로 이제 해결해 봐야 할 텐데 질문 보내주신 몇 분을 뽑아서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꽈추왕자 먼저 보시죠. 네. 이창수님 생후 50일 된 남아를 육아 중인 30대입니다. 저는 아들의 꽈추를 볼 때면 너무 귀엽기만 해요. 근데 같은 남자인지라 그 부분이 워낙 예민한 걸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만져야 할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내는 아들을 목욕시킬 때 바디워시를 장에서 손으로 박박 문지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꽈추를 이렇게 자극하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이래도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시키면 되지. 그냥 이렇게 비누쳐야지 시키면 되지. 뭘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하지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전혀 관계없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시켜야 이거 막 거기서 어떻게 뭐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시켜야 돼요. 그냥 바디워시 해가지고 우리 살 문지르듯이 아초하고 이렇게 고안하고 벅벅 문지르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체 부위랑 특별히 다를 것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막 귀여워. 그게 더 웃긴 거죠. 너무 귀엽다. 어머님이 어머니가 잘 안 해. 어령이 알아서 잘 키우겠죠. 귀엽네. 별걸 다 걱정하시네. 걱정할 수는 있지만 전혀 걱정할 게 아니고 와이프 부분이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우리 아드님한테 아닙니다. 와이공주 가죠. 방성경님. 초등학교 4학년인 딸아이가 몽글몽글 가슴이 몽글몽글해졌는데요. 꾹 누르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키가 많이 작기도 하고 벌써 2차 성징이 시작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성조숙증 검사받고 약 먹여서 생리를 늦추면 어떨까 싶거든요. 와이공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4학년이면 11살이죠. 그렇죠. 이제는 10살. 10살인 건데 지금 이렇게 가슴이 커지기 시작하는 건 굉장히 정상이거든요. 성조숙증은 이런 게 8세 이전 너무 어릴 때 나타나야 조숙증이고 지금 나타나는 건 너무나 정상이고 초경은 초등학교 6학년 이때 하는 게 정상이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키 작고 애기들이 뭔가 키가 작은데 2차 성징이 생기기만 해도 성조숙증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일단은 생리를 최대한 늦추고 키를 빨리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생리를 하는 거랑 키를 키우는 거는 사실 별개의 문제이기는 해서 지금 따님의 에스트로겐 수치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성장판 상태도 중요해서 일단은 성장판 상태를 보고 키가 얼마 정도 클 것 같은지 이런 거랑 에스트로겐 수치 같은 걸 확인을 한 후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키가 너무 많이 작으면 성장 호르몬 치료 같은 거 하는 거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자세하게 상태를 먼저 살펴보고 그러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병원 어디로 가요? 요즘 이러한 성장 클리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호르몬 하는 선생님들이 하시기도 하고 소아과 선생님들도 있으셔가지고 그런 데 가셔가지고 제대로 호르몬을 보면 되고요. 일단 성조숙증은 아니고 그냥 키가 작아서 걱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주형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남자들도 그거 오잖아요. 양 가슴에 야 나도 이거 아프고 이런 거 오잖아요. 남자들도 그거 몰라요? 가끔가다 그런 거 듣긴 들었어요. 저도 한 번씩 DM도 오고 여성형 유방인가요? 여성형 유방도 있고 아마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그거 때문에 그거를 남자들도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뭐 젖목우리 때문에 뭐 이렇게 고생 되게 많이 했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은 약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고 탈모약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류산약 먹으면 여성형 유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관계없이 젊은 친구도 보면 여성형 유방첨대가 몽우리 잡히는 친구도 꽤 많아요. 그거는 크게 병행이 되는 건 아니고 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수술해가지고 간단하게 치료를 하긴 해요. 근데 뭐 대세에는 뭐 이렇게 지장이 없다? 근데 모양이 안 예쁘잖아요. 옷을 입었는데 티를 입었는데 뭔가 축 쳐져가지고 이게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여유증해가지고 수술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저는 안 하지만 네. 자 과주형 문자 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하신 분입니다. 남편이 원래 술을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정력이 좋다며 뱀술, 야간문주, 복부문자주 이런 당금순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좋겠는데 정력이 좋은 거라면 거의 매일 마시거든요. 궁금한 게 술은 정력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금술들은 정력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우리 남편은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신다기보다는 정력 때문에 마시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마셔도 될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좋죠 당연히. 훨씬 안 좋고 술 때문에 대등이 안 되는 거고 특히 뱀술 이런 거는 비위생적으로 담그면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은 거고 복부문자주는 설치 잘 모르겠다. 근데 야간문주는 아무리 팩트를 찾아도 정력이랑 관계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술은 기분 좋게 가볍게 드시고 분위기를 즐기면 되는 거지 이게 정력이 좋은 거야? 정력이 좋은 거야?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음식이라든가 먹는 걸 가지고 어떤 자기 질병이라든가 그걸 좋아지게끔 하려고 하면 그거는 너무 진짜 이만큼 먹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만큼 효과를 보려고 그만큼 먹는다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기분 좋게 드시는 거고 술도 기분 좋게 드시는 거지 그런 정력이 좋은 술이 있으면 이거는 진짜 수술을 멀지 않나요. 정력이 좋은 술이라고 하면 뭐 저 꽈추형 딴 게 아니고 관문이형도 그렇고 분자도 그렇고 뱀술도 그렇고 근데 뭐 이건 그렇다고 쳐도 어떤 형님들은 이제 내가 저쪽 밑에 지방에 갔는데 그 저기 민물장어 아나콘다 같은 거 이런 거 몇 덩어리 먹었더니 그 다음날 연을 날렸어. 뭐 이런 형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고단백 식품이고 아르기니라는 그런 성분들이 많고 그런 음식을 기분 좋게 먹고 내가 이거 먹으면 힘이 좋아지겠다고 생각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작용도 되고 실제로 영양성분도 좋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먹으면서 내가 정력을 계속 키워야지 그것만 먹어야지 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요. 일단 정신적인 거구나. 그렇죠. 물론 성분이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그걸 하려고 계속 장어만 먹는다든가 이런 좋은 음식만 차다 먹는 것도 병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김지원 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좀 서운한 얘기지만 난자한테 딱히 도움되는 게 없다. 없다. 없어요. 없다. 자 어떻게 또 노래를 이렇게 절묘할까요. 김수찬의 사랑의 해결사 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수찬의 사랑의 해결사 들으면서 저도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문이가 약발이 있다 없다. 근데 우리 또 김지원 원장의 허지 밴드는 약발을 받았다. 약발을 받은 분들은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 그래요 자꾸. 아니 아하 김지원 원장도 약발을 받았나. 약 한번 보내드려야겠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자꾸 안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효과가 좋은데 굳이 안 먹겠다. 본인이 효과가 너무 좋아서 안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좋은 인간 부작용이구나.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그렇죠. 나를 피하려고 이러나. 관문이를 닫는 거죠. 문을 닫네 진짜. 제가 먹이려고 하면 도망가고. 관뚜껑이 문을 닫는 거네요. 관뚜껑이라니요. 관문이라면서요. 사랑의 해결사인데. 관뚜껑이라니요. 꽈추요. 질문 좀 가죠. 네. 방미경님. Y공주님. 78세 친정고모가 자궁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나이가 많으셔서 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하시던데 그래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여성이면 몇 살 때까지 자궁암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나요? 일단 잘 완치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자궁암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짝수년생은 짝수년도 홀수년생은 홀수년도에 무료로 검사를 해주니까 무조건 받으시면 되고 만 20세. 이젠 20세죠. 20세부터 받으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의학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75세까지예요. 그런데 75세도 지난번에 했던 검사가 3번 이상 다 정상이었던 사람만 75세까지 받고 그 이유는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3번이요? 네. 적어도 3번. 나는 정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했는데 늘 정상이었어. 수년간. 그러면 한 70대 중반 정도부터는 슬슬 자궁암 검사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뿐이고요. 이상 세포가 그 사이에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당연히 평생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이 검사가 그렇게 힘든 검사도 아니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냥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요. 더 나이가 들어도. 70 중반 이후에도요? 사실 자궁경부암의 99%는 성관계가 원인인 경우이기 때문에 HPV라는 바이러스 때문이기 때문에 70 정도 됐을 때 70대 중반 이후에 성관계가 그렇게 액티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멀티 파트너를 만나지는 않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훨씬 줄죠. 20대 때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하지만 1%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는 게 좋다. 받는 것이 좋다. 멀티 파트너? 네. 아니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뭐 편 나누기 하는 게 아니고 70대 이후에도 이 형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워리어네요. 여자분들은 성욕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멀티 파트너를 할 정도의 성욕이 불타시는 분들은 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은 하셔야 돼요. 나는 성욕이 불타서 멀티 파트너를 만난다? 그럼 80이어도 하셔야 됩니다. 과추형은 제가 봤을 때는 80대도 워리어 될 거예요. 그럼 과추형이 만나시는 분들은 다 하셔야 됩니다. 내 파트너가 멀티 파트너를 만난다? 그러면 해야죠. 나도. 그런데 80인데 파트너가 멀티 파트너를 만나면 그게 좀 이상한 관계 아니에요. 어떤 관계죠 잠시만 이게? 그때는 이제 또 다 돌아오셔서 뭔가 또 이렇게 인생에 싸울 기도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놔줘야 되나 그때는 그냥 서로 우리 그냥 즐기자 또 어떤 다른 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또 다른 뭔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삶을 보는 태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약간 여생에 대한 느낌도 달라질 거고 뭐 또 다른 가치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근데 멀티 파트너니까 약간 어감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교과서에 외울 때 자궁경보함 밑에 많이 걸리는 경우가 멀티 파트너가 나와요. 맞아요. 이렇게 외우고 난수하면 쉽게 말해서 성관계가 별로 없는 분들이 잘 걸린다고 외우기 때문에 그거는 교과서에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혹시 듣는 분들이 아 뭐야 의사들이 멀티 파트너라 얘기하고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렇게 정리하니까 깨끗하네요. 정리가 되네. 다음 가보죠. 네. 문희형윤님. 과추형님. 과추에 자가 지방을 넣는다고 확대하는 수술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은 어디서 구하는 걸까요? 자가 지방이니까 자기 크고 대부분은 뱃살에서 뱃살. 음 뱃살. 제일 많잖아요. 쉽게 뱃살에서 뽑으면 약간 뱃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사를 시키는 거죠. 이쪽 사는 애들을 과추 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는 궁금한 게 코골이 수술하면 예를 들어서 살이 다시 찌면 별로 예전처럼 약발을 못 받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빼가지고 확대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약발을 받을 수 있으면 이건 조심해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이 가서 잘 생착을 해가지고 잘 오래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옮기는 도중에 그냥 삐쳐가지고 죽는 애들도 있고 아 그래요? 가서 살다가 이렇게 새 생활에 적응 못해가지고 없어지는 애들도 있고 독한 애들만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 지방에서 아랫지방으로 갔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위에 살다가 밑에 동네 가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배에서 태어났냐 싶어가지고 애가 삐쳐가지고 죽는 애들. 얘기해보셨어요. 지방이랑. 마음에 대하려고 면담을 한 적 있으신 것 같은데 마음속에 대하려고 아니 그러면 아까 콩고리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그램수가 빠지면 얘도 지방이니까 빠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거 빠진다고. 달라요. 그런 거하고는 아 그게 있어요. 지방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방 세포의 크기가 주는 거지 개수가 주는 게 아니어서 살이 빠지는 게 거기에다가 넣은 지방은 막 살이 찌거나 그래서 살찐다고 거기 지방이 커지지도 않고요. 걔네들은 그냥 비슷한 크기로 그대로 잘 남아있는 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죽고 어떻게 하다가 살아남은 애들 살아남는데 얼마나 독한 애들이겠어요. 그게 굽는다고 니까짓이 굽는다고 내가 빠질 거냐 하면서 안 빠지죠 애들은. 딱 붙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지방 가서 빌라 잘 짓고 사는 거네. 걔네들은 죽을 때까지 지방령이 되는 거죠. 과추에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냥 완전히 원주민이 되는 거네요. 원주민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뱃살로 태어났지만 과추의 주민으로 이제 사는 거네요. 까멜라가 제가 사는 거예요. 과추맨으로.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어요. 보면 과추에는 지방세포가 없거든요. 그런데 수술하다 보면 지방세포가 막 나와. 그러면 재수술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수술 받았죠. 이렇게 물어보면 끝까지 안 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재수술이 돈 더 내라고 할까봐. 자기는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지방세포가 드글드글 하거든요. 과추에. 그런 분들도 간혹하다 계시긴 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과추의 영향이 되게 포용력이 넘네요. 어쨌든 간에. 다른 지방 사람인데. 되게 무시받는 애죠. 어떻게 보면. 다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 지방은 여기저기 많이 다니네. 얼굴에도 넣고 엉덩이에도 넣고 질에다가 넣는 경우도 있고. 이게 원하는 대로만 가슴 얼마 좋겠어요. 자기 원하는 이시에만 가슴에도 넣고 막 이러잖아요. 아 지방을요? 지방 이식을. 엉덩이 가슴 얼굴 이렇게 많이 이식해요. 성형외과에서. 아니 근데 지방하면 말 그대로 그냥 말랑말랑하니까 그게 뭐 이렇게 아 딱딱하지 않을 것 같다. 네. 말 그대로 그냥 지방이니까. 아 근데 지방인데 과추에 들어갔을 때는 말랑말랑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처음에는 말랑말랑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으면 밖에서 만지면 파카를 만지면 말랑말랑하지만 팔이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빡빡하게 하면 겉에서 전반적으로 만지면 빡빡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는 크게 없는데 저는 지방으로 확대를 안 하기 때문에 단점을 말씀드리면 또 지방 하시는 분들 또 보러 가실 것 같네요. 그렇지만 아까 저는 원론정 그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방이요? 광고요?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또 김재현 원장이 더 안 해도 되냐고 오늘 뭐 탄력 받았는데 질문 두 개밖에 못 해가지고 죄송해서요. 질문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질문으로 과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쉽네 진짜 또. 늘 맨날 시간이 짧습니다. 너무. 오늘 요거 끝나고 저쪽 한남동에 오마카색 하신다고. 오마카색 먹어요. 죄송합니다. 오마카색. 제가 예전에 시술 프로그램 중에 오마카색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까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환자가 원하는 걸 그러니까 환자가 있으면 제가 알아서 필요한 걸 다 해주는 거죠. 시술을. 오마카색 시술인데 아. 나 카색이래가지고 나랑 따로 생각해요. 아의 이. 어의 이 말고. 카색이래요. 오마카색이래 잘 그러세요. 오마카색인데 산무위과 시술이니까 색을 붙여서 오마카색 시술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뭐 이런 시간들이 이제 저희가 또 더 ING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1년 전에 이거 출발했을 때 맞아요. 혁명이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윤은이가 또 아래위 양복도 입고 갔다 왔고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 PD상도 받고 그렇죠. 그렇죠. 네. 모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왜 다 검정색일까요? 뭐 그러네. 그런데 가끔 이렇게 깔맞춤할 때가 있어요. 은근히. 오. 대박. 다 검정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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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치형 너무 고맙고 김지현 원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ㅎㅎㅎ NFL 감사합니다.